버릴받고 싶어하는 나쁜 주인님이 여기에도 계셨네 절 부르실 줄 알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대해드릴까요? 아니면 거칠게? 늦으셨네요 족쇄를 채워드리고 싶어지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알고 있어요 주인님 같은 분은 따분한 도덕관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죠 대담한 손길 이런 분께서는 언제쯤 고통을 탐닉하시게 될까? 명심하세요 애태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채찍은 더욱 따끔해진답니다 테라브레인 뒤에 숨어 계셔도 저에겐 살을 맞댄 듯이 선명하게 느껴진답니다 주인님의 본모습과 달콤한 욕망이 못된 아이가 되실 작정이세요? 그렇다면 저도 기꺼이 훈육해드리죠 주인님의 체벌이라면 전 기쁜 마음으로 흐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저에게 채찍을 넘기실걸요? 제 앞에서만은 솔직해지셔도 돼요 주인님의 일그러진 욕망을 채워드리는 게 제 유일한 보람이랍니다 미래를 원하시면 귓가에 속삭여주세요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들키지 않을 장소를 마련해두었거든요 제 심미안을 충족할 만한 조련실을 영쾌 찾아주셨군요 분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흠 기르는 개들이 오늘따라 요란하게 짓네요 못된 아이들을 조련할 시간이네요 울부짖을 준비는 끝났니? 아가들아 흐흐 보세요 글라먹은 것들도 얌전해졌네요 구두도 제대로 핥지 못할 버러지들에겐 관심 없어요 흠 더 따끔한 체벌이 필요했으려나요? 하하 주인님께서 저를 만드신 까닭을 할 것도 같네요 여러분을 다시 가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누구 단말마가 제일 매력적인지 들려질래? 들려질래? 작은 쇠조각만 있어도 가축들은 무릎 꿇릴 수 있어요 다음엔 누구 울음소리를 듣게 될까 기대되네요 혀관을 타고 도는 이 달콤한 전율 가학과 피학은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죠 주인님께서 제 반쪽이 되어주실 날을 고대하고 있겠어요 한낱 피조물 따위가 주인님께서 소유하려 하신다면 거역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억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쾌락에 눈뜨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걸 또 제 가슴을 설레게 하시네요 바라는 건 따로 있으실 텐데요 재촉하지 마세요 즐길 시간은 충분하니까 제게 실망감을 주시네요 주인님 고맙습니다